주로 장외 설전을 주고받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방송사 스튜디오에 모여 토론을 벌인 만큼 여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뭐였는지 전체적인 평가는 어떨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의 생방송 토론은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묘미인데 김 기자 평가는 어때요? 이전까지의 전대 흐름이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두 후보 모두를 공격하고 한 후보가 방어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한 후보의 공세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는 나 후보가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집중 공격했고요 상대적으로 원 후보가 갑자기 전투력을 확 낮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는데 원 후보가 그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 후보가 사실 오늘 토론회 시작 전에 사전 인터뷰 때부터 민생 토론에 집중하겠다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실제 토론에서도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당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했는데 의외의 장면이었습니다 원 후보가 밝힌 이유는 선관위와 지도부의 자제령이었지만 사실 어제 광주 합동토론회 때도 한 후보에 대한 공세를 멈추면서 이 같은 조짐을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원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소장파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의식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후보들과 일종의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건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후보가 과거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하듯이 조금 공세적으로 나온 그런 모습이 또 눈에 띄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후보는 사실 사전 인터뷰 때는 방어에 주력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토론회에서는 공세적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원 후보가 제기한 가족 공천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원 후보를 몰아친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한 후보는 또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저희 TV조선이 공개한 문자 5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질문에 이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공개적인 지적을 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향후 당대표가 되더라도 여사와는 사적인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TV토론회 앞으로 한 5번 남은 거죠 당대표 토론회가 지나치게 대결 구도로 간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미래적인 앞으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